자 20번 얘는 전체적인 내용은 The importance of reviewing before sending email 자 그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reviewing 다시 한번 보는 거 검토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인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이제 막 업무를 했어 근데 이 이메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막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 아직 보내기 전이야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안 되지 그치 그게 이렇게 보내지고 나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 보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한 번 더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보내라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이야 At a publishing house and a newspaper you learn the following 자 어떤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신문사에서 너는 배운다 또는 알게 된다 다음 following 따라 나오는 내용을 알게 된다 자 컴마 컴마 즉 It's not a mistake if it doesn't end up in print 자 그건 실수가 아니야 만약에 그것이 in print 인쇄물로 end up 하면 결국 뭐 뭐 하게 된다거든 근데 인쇄물로 doesn't end up 하니까 결국 나오지 않는다면 즉 아직 인쇄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 이상 실수는 아니야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인거고 자 it's the same for email 그건 같다 뭐와 같다 이메일에서도 같다 즉 이메일 상에서도 신문사나 출판사에서 마찬가지로 이메일에서도 아직 보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실수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인거고 nothing bad that can happen if you haven't hit the send key 자 nothing bad 하니까 아무런 나쁜 것도 can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즉 발생할 수 없어 만약에 너가 누르지 않는다면 모를 그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얘 핵심 문장이 되지 이 내용상의 핵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얘 서술형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 학교 내신에서 자 what you've written can have misspellings errors of fact rude comment obvious lies 자 여기서 지금 왓절이 주어 자리에 나와서 왓절은 명사절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왓 쓰는거 잘 봐두고 자 즉 너가 쓴 것 이것이 가질 수 있어 잘못된 철자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의 오류를 가질 수도 있고 무리한 말도 가질 수 있고 분명한 거짓말도 가질 수 있어 자 but 그러나 it doesn't matter 그건 중요하지 않아 matter 여기서 중요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고 즉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if you haven't sent it 자 만약에 너가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면 you still have time to fix it 너는 여전히 그것을 to fix it 고칠 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 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인거고 you can correct any mistake and nobody will ever know the difference 자 너는 수정할 수 있다 어떤 실수를 그리고 nobody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차이점을 모를 거야 자 요 다음 문장도 한번 잘 봐봐 자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of course 물론 자 더 쉽게 말해져진다 행해져지는 것보다 자 즉 말해져 더 쉽게 말해져진다 행해져지는 것보다 이 말은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이 말인 거거든 그래서 요 문장 잘 알아두고 자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려우니 다시 한번 주의있게 살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send is your computer's most attractive command 자 그 전송이라는 건 너의 컴퓨터에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이다 이 말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나의 할 일은 끝났으니까 아 완전 좋잖아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명령어이기는 해 but 그러나 before you hit the send key 너가 뭐하기 전에 너가 send 키를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make sure 하면 반드시 뭐해라 you read your document 너는 너의 문서를 읽어라 carefully 주의깊게 one last time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읽어봐라 그 얘기였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후회를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바꿔보자 이 이야기거든 changing regrets 후회를 into 뭐로 바꿔라 계획으로 바꿔라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바꿔라 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 있을까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저녁에 빵을 두 개를 먹고 잤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 이 상태가 되었어 엄청 부었지 그러면 내가 뭘 후회하겠어 아 하나만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 이게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야 차라리 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기보다는 아 다음부터는 하나만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하나만 먹어야겠다 이런 식의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후회를 바꾸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이미 벌어진 일 그 후회받자 가치가 없다 그거를 좀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그래서 내일은 하나만 먹어야지 뭐 이런 의미로 자 get past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자 get past 하면 이제 지나쳐라 또는 넘어가라 또는 잊어라 get past 해라 이 이야기인 거고 명령문 뭐를 여기 지금 컴마 컴마 요만큼을 그냥 지나쳐라 이런 반응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얘는 구문은 어 그냥 외워줘 어 완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자 I wish 가정법 각오 완료여서 이미 예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는 때 쓰는 표현이야 즉 I hadn't done that 아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I wish 아 내가 지금 바라는데 즉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 이런 의미인 거고 어 얘는 그래서 나는 후회한다 무엇을 I did that 내가 그걸 행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의미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또는 이것도 이렇게 써도 괜찮고 자 여튼 이렇게 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반응은 그냥 어 잊어라 넘어가라 if the disappointment you're feeling is linked to an exam you didn't pass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우선 여기까지만 자 만약에 그 실망이 근데 you are feeling 하니까 너가 느끼고 있는 그 실망이 is linked to 자 연관이 되어 있다면 뭐와 너가 pass 하지 못한 exam 시험이지 여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자 근데 뭐 때문에 너가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어 너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너가 지금 느끼는 실망이 or 또는 자 인터뷰에서 바보 같은 말을 너가 했기 때문에 너가 얻지 못한 직업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or 또는 a person you didn't impress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어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을 너가 택했기 때문에 너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그러한 사람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실망이 그런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제 주절의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지금 명령문으로 시작했어 그래서 얘는 동사형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 어 자리야 그래서 여기 별 표 쳐놓고 어 만약에 그렇게 실망이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accept 받아들여라 무엇을 이만큼은 즉 that it happened now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근데 has pp가 쓰였거든요 여기 지금 이 apostrophe s는 has 야 즉 현재 완료가 쓰인 거니까 야 이미 happened 발생했잖아 일이 이미 일이 벌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그 얘기인 거고 후회하지 마라 이 이야기인 거고 자 the only value of i wish i hadn't done that 자 유일한 가치는 뭐에 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그 유일한 가치는 is that that 이하이다 즉 you'll know better what to do next time 너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뭐 다음번에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덜 알게 되는 것 어 더 잘 알게 된 것 어 요거가 유일한 가치이다 즉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 그나마 유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요렇게 해서 내가 후회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빵을 하나만 먹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 요게 유일한 가치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the learning payoff is useful and significant 자 그 배움의 payoff 함의 이득이거든 그래서 이 배움의 이득은 유용하고 중요하다 즉 여기서 배움의 이득은 뭐였어 아 내가 빵을 두 개를 먹었으니까 얼굴이 부었네 그러니까 하나만 먹어야지 이런 거 이런 배움의 이득은 유용하고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this if only i agenda is virtual 자 이러한 if only 그러면 내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즉 얘는 어떤 뉘앙스가 숨겨져 있어 몸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나 후회가 숨겨져 있잖아 이러한 그 의제는 의제라는 건 이러한 문제 뭐 이러한 그 안건 이런 것들은 이 말은 그렇죠 가상적이야 즉 아 내가 몸은 좋을 텐데 이거는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 가상적인 거잖아 그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 이거는 이미 가상적인 이야기야 자 once you have walked it out 자 일단 너가 walk out 하면 운동하다도 있지만 파악하다도 있어 또는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즉 그것을 파악했다면 파악했다면, it's time to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자 it's time to 하면 뭐뭐할 때이다 it's time to go to bed 자러 갈 때야 it's time to eat lunch 점심을 먹을 때야 이런 것처럼 즉 바꿀 때야 그것을 즉 과거의 if only i 내가 뭐뭐였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후회로 가득한 이 의제를 자 과거 시제로부터 미래의 시제로 바꿀 때야 즉 아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것을 아 내가 앞으로 이러면 안되겠다 이런 식의 미래의 시제로 바꿀 때이다 컴마 컴마 즉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다음번 내가 이러한 상황 안에 있다면 i'm going to try to 나는 뭐뭐 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런 식의 미래의 시제로 바꿔서 하면 좀 더 가치가 있게 되겠다 이런 내용이었네 그래서 얘는 정답이 get over 자 극복하는 거야 후회를 그리고 plan for next time 다음번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이런게 정답이 되겠어 자 고생했다 다음번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아멘